항상 믿고 찾는 플라마 마켓 감사 대세일! 맛과 향을 자랑하는 화성포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성포기김치, 총각김치도 들어왔습니다. 바다야채 8회김, 아씨 쌀떡국떡, 아씨 산모용 돌광미엿, 청정원 순창제레식 된장,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햇단감, 전보싱고배, 고구마, 돼지불고기, 아씨 명태꼬다리, 물오징어, 이신의 발효 왕만두, 쥐포 마른오징어 2마리, 가부토 자루소바, 농심 신라면, 오뚜기 진짬뽕, 매일 검은콘두유, 매일 카페라떼와 이천햅쌀이 들어왔습니다.